안녕하세요. 네. 여기입니다. 저희도 캐나다 가는 비위를 탔고 가는 동안도 제가 지난번에 실패했던 왓츠인마 백을 요번에 한번 설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팬분께서 가방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비엔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제 이름과 생일 4월 4일 써있는 가방을 선물해 주셔서 여기에 비행기에서 쓰던 부대를 제가 전화왔습니다. 이번에 성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일단은 여기 촬영을 한테 오기 때문에 트메라 트메라를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오즈모3 요거를 챙겨왔습니다. 알차게 제가 일단은 여기를 또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번엔 그 가글을 뺐습니다. 핸드 핸드크림 시각 약 에어팟 립밤 이렇게 손톱끼랑 각종 위생 부분들 이렇게 챙겨왔고 세면도 오늘 그 궁합에 오기 전에 디에니 촬영이 있었어서 헤어메이컴을 한 상태로 오는 바람에 라운지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이경 이경도 챙기고 썸디가 있어요. 이경도 이경도 손 이경도 이경도 괜찮은데 멋있죠? 그리고 마지막 아이패드 이렇게 야무지게 이것저것 챙겨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치만백 성공 있다고 이경도 조금 여행 왼쪽 뱃밤 자 여름 마을 부설 부설 상태로 육척 부설 진짜 무보 맞지 아 당뇨 당뇨 그댈 훔쳐 내 필름 속에 가도 지금 이 느낌 그대로 눈부신 그대 잘려진 Shut up 그대 눈빛에 열려 내 맘에 가득 널 따워 I'm going next 카메라 액션 Let's see where you are We are 슈퍼주니어 D&E 우리는 슈퍼주니어 채널 돌려 왜 자꾸 이미 봤던 장면뿐 따분한 하품한 아무 계획 없이 또 하루 무한 반복 중 요즘 들어 이상해 내 기분이 공허하고 답답해 텀빙방 같이 나가볼까 하다가 또 소파 위에 당기는 게 없는 걸 진짜 왜 이래 자 1, 2, 3, 4, jump, jump 마저 들어가 들어 볼까 저기 들려와 자 1, 2, 3, 4, jump, jump Hey 잠깐만 크게 올려봐 Ready set go Hello Vancouver nice to meet you guys Nice to meet you guys My name is Togea from Super Junior D&E 반갑습니다 여러분 It's great to meet you guys Hello I'm Super Junior D&E 이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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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E 월드투어 백컴 딜라이트 파리 및 벨쿠버에 오신 및 포롱토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색 그댈 훔쳐 내 필름 속에 가둬 지금이 느낀 그대로 눈부신 그대 차려진 셔터 그대 눈빛에 열려 내 맘에 가득 널 담아 I'm going 나잇 카메라 액션 Let me see your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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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 카메라 액션 Let me see your hands up Let me see your hands up Let me see your hands up Are we ready? Let me see your hands up Let's go I'm moving 더 깊어가는 걸 끝없이 닿는 샷 앵글을 받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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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떤 각도에도 더 빛이 나는 걸 널 비춰서 빨라 눈 부셔, baby 눈 부셔, baby 눈 부셔, baby 그댈 훔쳐 안개 속에 퍼져 내 품에 가득 널 담아 뜨겁며 얼마나 눈빛 이전에 거쳐 묘한 느낌을 남겨 특별한 곳에 널 담아 I'm going 그댈 훔쳐 내 필름 속에 가둬 지금이 느낀 그대로 눈부신 그대, oh 차려진 셔터 그대 눈빛에 열려 내 맘에 가득 널 담아 I'm going Lights, camera action Let me see your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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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s, camera action Let me see your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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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가 더 뜻깊었다는 이유는 추운 연말에 캐나다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게 가장 뜻깊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기쁘게 each Venus 추운date 감사합니다.